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억하며 주님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대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높은 산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요. 변하산에서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변하산이라는 것은 후에 그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해서 변하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원래 이 영어성경에는 그냥 높은 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산 사건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영광 가운데 설 자가 없으나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가운데 서실 뿐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3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이 두 구절만 묵상하고 나누어도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모자랄 만큼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2절 3절에 중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아침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죠. 높은 산에 언제 올라갔습니까? 2절 엿새 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엿새 후 그렇다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이죠. 마가복음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에게 하도이다 라고 하도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체포 그리고 자신의 고난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 환란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고난이요 환란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강력하게 베드로의 성격답게 항의합니다. 어떻게 항의합니까? 선생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희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지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지라.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너희는 육신의 생각만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 완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이죠. 너희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을 하고 엿새 후에 지금 수제자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수제자 세 명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 야고보, 베드로이지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이 수제자 세 명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이 변형대다라는 이 동사가 원문에는 수동태 동사입니다. 수동태 동사인 것은 무엇을 음냐입니까? 이 변형은 그리스도가 스스로 변화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변형시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 광경을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했었는가? 왜 보게 하였을까? 이것이 오늘 저희가 아침에 나눌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인물들, 이 세 인물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 인물이 거론되고 이 이름이 거론되는 모든 사건마다 거의 다 이 사건이 선한 쪽으로 개입될 때가 없었어요. 이 세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여러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시비가 일어났어요. 불평, 불만이 일어났어요. 그 핵심 인물들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것을 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을까?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엄마인데 집에서 제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내가 어떤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자녀를 데리고 가고 어떤 자녀를 집에 놔두고 가겠습니까? 말 잘 듣는 큰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말썽부리는 자녀를 내가 데리고 가죠. 맞죠? 와닿으시죠? 제일 안심이 안 되는 아이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왜요? 그 아이가 여기에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 잘 듣고 착한 아이 집에 놔두고 말 안 듣고 불평하고 말썽 많이 부르는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집을 떠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이 예수님한테는 가장 안심이 되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생각 자체가 늘 크기의 논리예요. 누가 크나. 그리고 수의 논리예요. 그리고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쩌들어 있는 이 사고방식,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이 세 인물들이었다는 거죠. 이 세 인물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제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대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변형된 형체를 보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보여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변형되었다라는 거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변형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변화되어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샘플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변화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먼저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 총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고 예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떤 본을 받아야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해야 돼. 그건 하지마. 이렇게 명령하고 지적하지 않고 스스로 변화되어서 샘플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남편하고 자녀들에게 참 지적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명령을 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이것이 일반 나의 문제만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 이 습관들이 잘못된 것을 보면 빨리 고치고 싶어 하죠. 명령하고 지적하고 힘들게 합니다. 남편들 보고 일찍 들어오라고 명령하고 지적하면요. 그 남편들이 더 늦게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에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어디 갔어? 어디 갔다 와서? 그 아이가 아마 지는 것 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다시 잡아서 여보 당신이 보고 싶으니 일찍 들어오세요. 이 말도 잘못했다가는 더 늦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요. 장소입니다. 오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바닥입니까? 산 아래입니까? 산 위에요. 높은 산이에요. 그냥 산 위가 아니고요. 오늘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 이 산이 등장을 해요. 특히 선지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자리였습니다.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아브라미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바치고 재단을 쌓은 곳도 모리아산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 산도 모리아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산이었어요. 누구입니까? 엘리아가 바할 선지자 450명을 갈매의 산에서 영적 대결하여서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성경에서 사는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을 훌쩍 떠나서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가지는 영적인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높은 산은 지리적인 높은 산의 의미보다는 이 높은 산이다라고 오늘 표현한 의미는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것이죠. 높은 산일수록 하나님과 하늘과 더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 보셨죠? 산이 높을수록 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작아 보이지요? 산 아래에서는 내 키가 190이다 잘난 채 하지만 산 위에서 그 또 높은 산에서 보면 190이나 150이나 점이에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점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다 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봐야 높은 곳에 올라가 봐야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고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명예가 더 있다고 내가 좀 더 배웠다고 내가 좀 더 훌륭한 직업을 가졌다고 우리끼리 잘난 채 하고 갑을 병 줄 세우고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습다라는 것입니다. 10편 2장 4절에 실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보면요. 다 웃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너희가 초월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너희의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서 조금 잘났다고 의시되고 내가 못났다고 위축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라고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드쉽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 너희들은 바라보고 살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좀 떠나서 가끔씩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내가 누리던 일상의 시공간을 떠나 하나님을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참 영적으로 좋은 유익의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아우리치를 가게 되면 아우리치가 이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우리치를 가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전부 다 땅바닥에서 자요. 아우리치 동안은 다 똑같이 땅바닥에서 자고 모든 환경에서 같이 살고 같이 행동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는 눈은 영적인 눈을 가질 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이 무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바닥에서 자던 풀밭에서 자던 길가에서 자던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본질을 그 땅에서 만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변형, 예수님의 변형을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옷에 광채가 난대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대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두가 도착해야 할, 도착해야 될 지점인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게시적 그림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뭐가 변화되었어요? 옷이 변화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옷이 변화된 이 사건을 지금 세 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 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데요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복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옷을 입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입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의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어라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숙한 인격 우리의 변화되는 성품과 성숙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게 뭐겠습니까? 내 육신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들이에요. 이것을 늘 말씀으로 내려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교회 공동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러면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일까요?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가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일 때 자존심이라는 게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자존감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되는 내면의 성숙.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건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하면 희게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옷을 희게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통하여 그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은 이 내용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몽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옷을 희게 하는 작업은 뭡니까? 예수님의 몽해를 메고 그분의 걸어가신 길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몽해가 뭘까요? 예수님의 몽해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변화선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한란과 죽음. 그것이 우리의 몽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세상 한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가 죽는 것이야. 너희가 주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는 핍박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환란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의 성정에 맞게 베드로의 열정과 충동적인 그 성동에 맞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 주님 여기가 조사오니 참 여기가 조사오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바람직한 문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집회를 갔다 오면요 부흥의 하는 동안은요 집안 직구석의 모든 문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황홀경에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죽어도 좋을 것 같은 지금 성교사로 헌신하라 그러면 다 일어나서 나가고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머물면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오만 있으면 이게 영적으로 이 영성상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산 아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절해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구절해 보면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천재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주 심약한 영혼들을 은혜에 확 묶어버려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빚쟁이를 안 만나게 해주고 속 썩이는 자녀들과 함께 안 살게 하면서 그들을 뭐예요? 갖춰버리죠. 그들을 특유의 카리스마로 묶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말씀이지만 산 아래 내려오니 현실은 어땠습니까? 귀신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둠으로 가득 차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메고 내 몽해를 메고 함께 가라. 그건 뭐예요? 현실에 들어가서 어둠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네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드러내라. 그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풍경은 귀신들린 자가 있는 풍경이에요. 산 위의 풍경은 뭐예요? 예수님의 변형되는 사건을 보는 황홀한 풍경이에요. 여러분 신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환이와 감격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환이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분은 꽃을 꽂고 다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거예요. 매일매일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은퇴한 후에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고 어떻게 이 험한 노정을 목사님은 걸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까지 왔습니다. 이거 아니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교계의 어르신입니다. 과거에 그분이 어떤 과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은 교계의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를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그러고 살다 보니 이까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오늘 이 결혼 생활을 오늘 그만두나 내일 그만두나 40년 50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치열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가득 찬 세상 한가운데 그 치열함 속으로 너희가 들어가라. 십자가를 쥐고 들어가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멍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땅을 소돔의 땅을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세상이 어둠에 미쳐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보금에 더 미쳐서 그 세상 한가운데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를 선포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것이고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세상은 너희를 감당치 못하리라. 이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미쳐있지만 우리는 보금에 더 미치면 됩니다. 보금에 더 미쳐서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향하여 빛 대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곳은 빛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준배룡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영적인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영적인 자리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속해 있는 우리는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는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 갇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신비로운 모든 사건 가운데 나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 그 사건을 보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내 멍해를 지고 나아가라. 주님 오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주님 달게 지고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둠에 미쳐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그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가치관들과 생각들을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멍해를 메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하나님 묵묵히 순정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에게 구원이 왔듯이 하나님 내가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을 살 때 이 온 세상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이 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치열한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땅에 있는 하나님 어두운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더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더 미쳐서 하나님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빛 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의 구원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하니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걸어갑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고원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를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치는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치열한 이 가득한 세상 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어둠을 피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높은 산에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 반드시 산 아래로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심령마다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어둠의 세상 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흰 광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주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결단으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도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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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